어쩌면 이게 우리 마지막일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 내게 시간이 없을지도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다신 없을 사랑일지 몰라 나의 사랑을 그대에게 오늘은 꼭 말을 할 거야 나의 사랑을 그대에게 오늘은 꼭 얘기할 거야 오늘 그댈 본다면 사랑한다 말을 해야지 오늘 그댈 만나면 오랫동안 복 안겨 있을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